나 기름 이미 다 쓴 지 몰랐다 주유소는... 이 주유소는 안 채워질걸? 이 차 왜 이렇게 어색하게 서있네 아쉬운데? 기름이 없는 거? 연박군촌 개그? 이게 뭐야... 나를 떠나지 말아요 포츠키 가면은 못 나와 다 존버해서 저기서 자기 생각 맞고 싸운다는 마인드로 싸울 일이 많아가지고 가면 불리해 진지하게 한다 진지하게 이 두 개 삼촌 끼니깐 이길 수 있겠지? 분명히 한 명 왔는데 아이 깜짝이야 얘들 소리 안 내는 거 봐 잘하지 얘들? 진짜 한 명 한 명 다 나처럼 하는 거 같아 아... 와... 머리는 참 웃수겠다 떼다 니켓 감사합니다 호호 얘도 새 거 같은데 삐리? 무섭다 무서워 고성기 괴물이 차 세우는 소리 12발 배들 쏴야겠다 난 오히려 앰프스니까 더 어려운데 어우 힘들어 어우 빡세 빡세 여기서 보급만 하나 딱 먹어주면 진짜 치킨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근처에서 보급을 아래에 주려나 보급? 너무 먼데? 너무 먼데? 여기 옆에 싸웠나 보다 이 연막 차제 먹을 수 있을까? 세웠다 아싸 오케이 아싸 오케이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타임 박아서 싸울까? 안 할래? 나 심심한 번 라이딩 하려고 열두발로 와우 차 터져요 7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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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있니? 나 진짜 방금 진짜 열심히 쐈어 여러분 여러분 못 느꼈겠지만 마우스 꽉 잡고 진짜 엄청 열심히 쐈어 진짜 너무 싫다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내 M4 느낌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손이 너무 떨려 어떡해? 너무 떨려서 주체가 안 돼 총알 오나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아니 이 캔만 더 하면 끝난다 나이스 엣답만 조심하면 됐다 최근에 엣답이랑 링스한테 죽은 경험 서클이 미쳤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얘만 잡으면 오른쪽이 엄청 편안해지거든 긴다 와 길 일 안 보였다 그치 안 움직였으면 안 보였을 듯 좀 못 쏘는 애라 살았다 아 나 손에 땀나 왼쪽 하나로 해우서 나왔을텐데 왼쪽 하나로 해우서 나왔을텐데 해우서를 못 봤다 해우서를 마지막에 봐야되겠네 보고 있는 줄 알고 1대1 여기 있는게 맞을까? 얘가 인이면 어떡하지? 좀 불리해진 것 같은데 좀 불리해진 것 같은데 좀 감자 날렁포 같아 잠시만 으허헠 날쓰 진짜 힘들다 약간 땀 걸리는 것 같아.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늘 치킨 먹기 너무 힘들었다 기도하는 거 기도 어떡해?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서 찍어주시겠지? 어젯! 반가워라 이즈 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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